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하더라도 환자들이 1차 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 구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생명은 하나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란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된 자료를 다 이렇게 보면은 뭐 쉬쉬하죠. 병원마다 외래 환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수술 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다 밝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토막토막 뉴스를 다 종합하게 되면은 대략 의료 사태 이전에 비해가지고 현재 평상시 수술 건수의 대략 40%에서 50%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만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증 시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100명 가운데 이름될 100건 가운데 50건만 제대로 이름될 수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셨지만 의견 남기신 분 가운데서 수술 통보를 기다리신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수술 건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 반토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뭐 이런 뉴스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쉬쉬하겠죠. 그런데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게 이제 의료기기 업계도 휘청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당연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개 의료기기 업체는 한국은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내수형 여러분들 의료기기 업체가 저는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의 경영성과를 보게 되면 대형 대학병원의 수술 건수가 얼마나 줄은지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수술 건수가 하락하면서 관련 납품업체들도 매출 감소 비하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수술방에 들어가는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특히 매출이 줄었고 적게는 30%, 40% 정도 감소했고 많은 경우 70%까지 매출이 줄었습니다. 특정 질환과 수술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 대학병원 수술 감소 타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업체는 약 40% 정도 이미 인력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대학병원의 수술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적게는 3, 40% 감소했고 작게 많은 경우 70% 수술방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 의료사태 이후에 대형병원들의 수술 건수가 4, 5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3월 20일자 기사거든요. 그럼 아주 사태 초기일 때입니다. 전공의들이 막 나가고 이러면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훈부외과 최세훈 부교수 주로 폐암을 여러분들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때 이러면 정확하게 이러면 그때 3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이미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50%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폐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하는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40%에서 50% 정도 수술이 감소한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증 질환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관계 당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숨기려고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제 전번에 나왔던 것은 장기 이식 수술. 이거는 확인된 자료죠. 장기 이식 건수는 18%포인트 줄고 장기 이식 대기 중에 사망자 수는 7.5%포인트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전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전남대 병원은 수술 건수가 50% 정도 줄었다. 사태 초기에 지금은 더 많아지겠죠.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훨씬 더 누적이 됐으니까. 이 사태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못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참 미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들 악화가 되는데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6월 중순 정도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울산대 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에 6월 18일 수술 수는 76건으로 11일에 141건에 비해서 5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사태 초기거든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겁니다. 6월 1일 18일하고 6월 1일 일주일 사이에 수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졌지 않습니까? 76, 114건에서 76건으로. 셋째 주 수술 건수는 209건으로 36%에 불과하는 거죠. 6월 18일 날 50%로 줄고 6월 셋째 주에는 36%에 머물렀다는 수술 건수가. 그러니까 최소 40에서 50%에 든 수술 건수가 의료 사태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서울 아산병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런 표본에 해당하니까 이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가 한 27%. 수술은 23%인데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에. 여러분 보시면 아산병원이 한 4천억 정도 적자가 났다. 연말까지. 그럼 그건 어쨌든 돈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자는 죽지 않습니까? 환자는 기다리면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포되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미국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암이 여러분들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생존율이 주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서울에 와가 보면 생존하는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5년 10년간처럼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미국은 넓지 않습니까? 넓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병원들. 텍사스 휴슨의 md 앤더슨 하스피털.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병원 단지죠. 그다음에 잔스 핫긴스 하버드 의대.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부자들도 많고 크고 하니까 명문 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병원들은 아주 보험이 좋거나 부자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의사들의 진로 투입 시간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보통 평범한 분들이 대기시간이 1년 2년이 걸릴 거라고요. 아주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럼 1년 2년 정도 암 환자 기다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교포분들의 생존율이 낮고 서울은 어떻습니까?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포진한 대형 병원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에 관계없이 서민들도 최고급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높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oecd 평균. oecd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oecd 평균으로 가면 1년 2년 기다리는 겁니다. 1년 2년 암을 기다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게 oecd 평균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암 수술이 한 달에 미뤄지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게 kbs 뉴스거든요. 2024년 4월 7일자 보도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암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은 중증이지만 응급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시청자분께서 6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암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면 그냥 기다리는 것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화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민족과 계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죽어가는 환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환자 무선 회비에 가지러는 의사들 매도하는 그런 분들은 멀쩡하니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나와가 대모할 힘도 없을 겁니다. 암 수술 환자 한 달이 미뤄지게 되면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암 환자들의 수술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상 수술이 늦어지면 유방암은 1.6배, 직장암은 1.3배, 최장암과 폐암은 각각 1.2배씩 장기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암세포가 증식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완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들 아산병원에 폐암을 하는 부교수 되시는 최 교수님 이야기가 그냥 진단 한 달 이내 그냥 수술하는 거다. 그게 작년까지 기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500명 정도를 살린답니다. 그 최 교수님이 500명 수술 집도 하는 겁니다. 외과의사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보수도 후하게 줘야 되고 진짜 귀하게 이런 미국에서도 써진 외과의사면 최고지 않습니까.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처럼.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여러분 동네 개원이들을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최고로 잘했을 거고 예과 본과 다닐 때는 연애 한 번 제대로 잘 못했을 겁니다. 왜? 너무 감옥이 여러분도 빡세니까. 그 위에 전문의 따고 전공의하고 전문의 따고 평생 동안 여러분 그 다음에 개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따라가야 되니까 또 주말에 세미나리 많이 다녀야 되죠. 평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원래 이 민족 자체가 그렇게 고마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이승만 기념관 하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박정희 기념관도 어디 조그만하게 만들어가 여러분들 근래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속도가 2배에서 4배 4배에서 8배 8배에서 여러분들 16배 16배에서 32배 급속도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냥. 웬걸 여러분들 kbs가 이걸 보도 했네요. 유방암 외과 전문인 대림성모병원의 김성훈 이사장께서는 암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나라에서 권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이탈 장기하로 대학 병원들이 수술 건수를 크게 줄인 상태라 적기에 수술 받기 위해서 2차 병원을 찾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제가 선거 방송을 어느 정도 좀 적고 난 다음에 이 의료사태가 터져가 의료방송을 여러분들 방송의 한 절반 정도 할애하는 것이 돼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계속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한동훈이가 어떻고 한동훈이 가발이 어떻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발을 썼으면 어떻고 가발 안 썼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만큼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제가 AI한테 질문을 던졌더만은 암은 일방적으로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2배로 커지게 됩니다. 빠르면 한 달 만에 2배가 되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세포분열을 통해 기하급수료로 증식합니다. 한 개의 암세포가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늘어납니다. 암이 1cm가 되면 약 10억 개의 암세포 크기가 되었을 때 이미 50%에서는 전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주변 조직에서 영양소를 조금씩 흡사해 성장 속도가 느리다가 혈관이 연결되면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아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조기진단, 조기수술이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의료사태는 정확한 통계를 여러분들 다 집계를 안 해봤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자료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의료사태 이후에 최소한 중증, 암과 같은 경우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건수가 최소 반토막이 난 겁니다. 최소, 최소 반토막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고려하더라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과의관리들이 의료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어제 여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수십 년간 현직 의사분씩 갔습니다. 리세영님께서 제기한 문제 해결의 키는 쳐다보지도 않고 답이 아닌 것만 계속 주무르니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뭐 이런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값은 국민이 치르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언론들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묵살해 왔고 정부도 그래 왔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모두 박탈된 이후에 어떤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필수가는 생명과 관련된. 의과대학의 늘어난 인원은 대강당에 몰아넣고 강의하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습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해 줄 조교도 실습 도구도 실습 규모도 부족하고 교수도 부족합니다. 학원 정도로 내려앉고 의과대학 질은 보나마나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한 분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김국일 관리, 정병환 실장, 박민수 차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급 이상이 되면 그냥 절대 충성하고 입 다물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이해를 합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